바로 그 경기장 중앙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양국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국 국가입니다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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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주니 보지 보이고 있죠 네 이미지 선수는 네 스타킹을 빠졌습니다만 애기 선수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양팁 선수들이 모두 부가가 나오게 너에는 또 우리 나무 감사합니다.